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해서 마을 어른들이 고민 끝에 앞산 주둔괴산 개의 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발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뱉어낸 뒤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이 평화로워졌고 그래서 생긴 게 마을 무덤입니다.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속된 표현으로 개소리라고 하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말이 너무 헤프고 거칩니다.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남의 말엔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죠. 주둔괴산의 전설처럼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이 넘쳐납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거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억울하죠. 무엇보다 개는 인간과 교감할 줄 압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개가 주인의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건 아이가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개는 또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장애인 안내견은 불고기 맛 한 번 못 보고 죽습니다. 사람 음식에 맞들이면 길 가다가 냄새에 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우미 개들은 불임수술을 받아서 본능을 거세당한 채 생을 마칩니다. 개의 해,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지만 남의 마음은 개의치 않고 증오와 분노를 내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의 무덤이 아쉬운 세상입니다. 남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무술년 1월 1일 앵커의 시선은 말의 무덤이었습니다. Dios streams 그는 우리의 사람에게 주인공을 hello Итак, 여러분이 어디에 단연한 것le resolution을 Your hand으로 현을ụ 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